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샤핑뉴스가 이어집니다. 스마트폰 샤핑은 예상을 넘어섰고 아마존 직원들은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면서 블랙프라이데이 시위를 합니다. 잭 그레엄 목사는 가득 찬 샤핑카트와 빈 마음을 10개 명에 비유한 경고도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는 정부 정책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고 있다는 정부 각 부처의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기오염과 헬스케어 접근 차단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학생들의 빚도 늘어난다는 등의 케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한 명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일단의 몰락은 양당에게 벌써 2년 뒤에 선거체비를 서두르게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넨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차기 하원의장이 될 확률이 날이 가면서 확실해지는데 그것도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인간관계에서의 실력으로 보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인도의 법적으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섬에서 부족들에게 활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캠프파이어 산불과 땡스기빙데이의 세크라멘토비의 두 사건을 연결시킨 세크라멘토비 신문의 사설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히려 저는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새벽은 늘 자동차가 없기는 하지만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한산하던데요. 아마 어제는 땡스기빙데이 저녁을 식구 가족들과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고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마음 한가히 지내시다가 오늘까지 쉬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블랙프라이데이가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까지요. 미국은 조금 오히려 침착한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모든 장난감을 파는 가게라든가 큰 몰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줄을 서고 밤을 새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덜한 것 같아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많이 사기 때문에 어제 오후 5시까지 17억 5천만 달러 밤까지 한 것을 보면 한 37억 달러 정도는 쇼핑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올해는 내가 스토어에 갔는데 작년만큼 붐비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난해보다 올해 쇼핑들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9%나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또 시간이 있으면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한 할러데이 분위기인데요. 길은요. 그래서 좀 평소에 오늘의 미국에서 앞부분에 전해드리기 힘들었었던 것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잭 그레이언 목사라고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프레스턴 우드 바비티스트 교회요. 목사고 지금 뭐 이 교회가 북미주에서는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에 속하기도 하고요. 한 등록된 멤버가 4만 명 정도 매주일 만 7천 명 정도는 예배를 본다고 하니까요. 7천 석 좌석인데 뭐 한 번 예배가 아니니까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이 잭 그레이언 목사가 아무래도 뭐 보금주의 목사니까 파워포인트 목회도 하고요. 팍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예요. 요즘에 뭐 캠퍼스도 두 번째도 지었는데 첫 번째 캠퍼스가 140에이커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도 있죠. 스포츠 스테디움도 있고 카페 도서관 뭐 피트니스 센터까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가장 그렇게 보면은 그 물질적이고 현대적이고 뭔가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가지만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이런 물질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카트는 꽉 채우고 쇼핑카트요. 그런데 마음은 비어버렸다. empty heart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이분이 얘기를 해요. 물건을 뭐 꼭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뭐 필요한 물건 이렇게 세일할 때 사면 좋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할러데이 시즌의 아이러니한 정수가 바로 full of heart, empty heart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한 뒤에 바로 오늘 어제 그 중요한 성스러운 일을 끝내고 나서 오늘 바로 이 나라 전체가 감염된 것과 같은 블랙프라이데이 또 다른 물질 추구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이요. 목사 얘기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뭔가 그 마음이 뭐가 가닥 차서요. 그런 걸 느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쇼핑몰로 온라인으로 뛰어가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블랙프라이데이의 사람들이 잊고 있고 남들이 먼저 살까 싸고 좋은 물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그러다 감기 걸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하면서 IT의 국내 총생산을 지난해 미국 사람들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전후로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 80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올해 개인이 뭐 평균 블랙프라이데이의 427달러, 1000달러, 1600달러까지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뭐 인용하는 자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를 뭐 며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80억 달러면은 IT라는 국가의 1년 국내 총생산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10개명을 배우고 당연히 외우고 있죠. 잊혀지지도 않는다 하는데 이맘때쯤이면 10개명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본인은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뭐 개신교냐 카톨릭, 개신교 중에서도 뭐 개신교와 유대교냐, 개신교냐 카톨릭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목사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생각이 난다는 것인데 그 갓이 왜 아홉 개 맨 위에 그런 것을 두고 맨 마지막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걸 마지막으로 둔 이유는 앞에 아홉 개는 외부의 죄, 죄기는 죄인데 우리의 씬인데 외부와 연관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예를 들어 훔치는 것, 살인, 강간, 거짓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내 내부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자신과 간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너무 많이 미국 사람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포함해서 막 촉추구를 한다.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는 탐욕에 빠져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고 금융사태 일어났고 크레딧 카드 빚지고 은행 실패, 기업의 스캔들, 무책임한 정부의 소비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월스트리트와 워싱턴만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한번 보시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동차, 옷, 또 어느 스트리트에 살고 있느냐?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언제나 여러분은 실망할 겁니다. 새 것을 갖는 것에 대한 임시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깊은 만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이 배고픈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은 스토어에서 살 수 없는 것으로 가족, 친구, 그리고 지주스 크라이스트와 나와의 관계, 보금주의 목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재난이 있고 아플 때 예상하지 못했던 비극이 있을 때 물건에서 여러분 위로 받으십니까? 하면서 사랑과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갓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면서 집에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할 때 새로 산 플랫 스크린 TV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가족이 안전한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 할러데이 시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 아주 소중한 이런 것들을 샤핑카트를 치워버리더라도 집은 텅 비워도 그런 것으로 가슴을 꽉 채워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목사가 하셨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사십시오. 저도 어제 방송 끝내고 엄마 집에 가서요. 엄마 패션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물건 새로 산 것은 없고 이것저것 맞춰서 엄마 패션쇼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늘 자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못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가는 길, 오는 길 한 1시간 30분 정도 됐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하는 이슈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거예요. 그 몽크 디베이트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TED를 많이 보시는데 한 20분, 30분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 그 TED 같은 경우는 굉장히 퍼스널하고 개인적이고 해서 어떤 때는 세계의 최고의 어떠한 건축가라든가 아니면 혁신가라든가 에서부터 탈북자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몽크 디베이트도 좀 더 이슈 자체가 세계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두 번 하는데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이 디베이트를 했는데 디베이트를 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처럼 오프닝 스테이트먼 있고 크로징 스테이트먼 있고 중간에 누가 얘기하면 3분 반론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제가 이것을 엄마 집에 갈 때 올 때 들으면서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스테이브 배넌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인기 영합주의자 캠페이너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니까요. 그 populist 어떤 thinker or campaigner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다 똑똑해서 대통령이 됐지. 무슨 스티브 배넌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스티브 배넌이 이제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일하다가 쫓겨났죠. 결국은. 그런데 아직도 본인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스티브 배넌은 기득권 모든 기반을 다 파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되고 이태리라든가 많은 나라의 독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올리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스티브 배넌이에요.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요. 그전에는 골드만 삭스에서도 일했고 지금도 영화 만들지만 영화도 목적이 있는 영화도 만들고 컨설턴트로 삼성도 도왔고 하는 게 스티브 배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데이빗 크롬이라고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 예일 하버드 다니고 미국에서 일을 쭉 했어요. 아들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도 했고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잡지에 속하는 애틀란틱의 편집인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이 현대사회의 이런 인기 영합주의요. 정치에 있어서의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토론할 때의 방청객들이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미국. 굉장히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수준 높다는 게 지적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적 수준이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관객들이 수준이 높았고 스티브 배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는 노이지다. 잡음이다. 하지만 행동을 봐라. 나프타 같은 것도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어제 토론토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중이 우우 하니까 내가 여기 토론토라는 걸 깜빡 잊었어 이렇게 잊었겠어요. 계산이죠. 그렇게 하고 데이빗 포럼이라는 사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도 공화당이지만 선거 캠페인 할 때는 가장 싸고 돈 안 들고 가장 좋은 헬스케어를 한다는 등 여러 얘기를 했지만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인기 영합주의는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너무나 하이 퀄리티였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저는 유튜브이지만 들었고요. 오면서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청중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스티브 배넌이 먼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는데 8분을 줬어요. 8분을 줬는데 그가 말을 하기 1분이 되자 벌써 시위대들이 준비해놓은 극장도 굉장히 아름다운 극장이었는데요. 청중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 미리 준비해놓은 뭔가 그 더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현수막을 걸고 소리를 치고 하니까 스티브 배넌이 같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데 박수를 막 치면서 또 사회자도 우리 표현의 자유를 너무 존중한다고 박수를 치지만 다 우리도 계획된 일이 있고 하니까 스테이 하려면 조용히 하고 아니면 나가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깥에서도 아마 스티브 배넌이 온다고 하니까 시위가 굉장히 많았는가 봅니다. 중간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고 하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하고 심지어 아마 캐나다 토론토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더군다나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사이가 안 좋고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도 많이 했고 캐나다 총리를 모욕하는 발언도 여러 번 했고 하니까 감정이 안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배넌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 박수도 굉장히 많이 쳐줬고요. 더군다나 스티브 배넌이 이것은 과정이다. 이 사람은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전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 같은 것을 볼 때도 전쟁에 포커스를 맞춰서 스파르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거는 다 과정이다. 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걸 읽는 거예요. 싹 뒤엎고 싶은 게 스티브 배넌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싹. 그리고 이제 시위대가 이제 시위하고 할 때도 시위대가 시간을 끌었으니까 시간을 더 주겠다고 사회자가 얘기하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난 룰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없어진 시간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얘기하겠다.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박수 많이 치고요. 굉장히 아무튼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토론이었는데 가장 훌륭했었던 반응과 중간중간 반응과 같이 호흡하고 하는 것이 관중 청중들이었거든요. 제가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늘 그 감사를 마음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어떤 때는 시간 제약이 있는데 방대하기도 하고 또 깊이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스트레잇 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산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이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후 좌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후 좌우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미흡하게 그저 뭐 이렇게 버무르는 정확하게 버무르는 게 아니고 그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울 때도 많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뭐 이슈가 방대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해도 해주시고 또 제가 어떤 때 미스하는 부분을 체크도 해주시고 야단도 쳐주시고 또 막 반대하는 전화를 해주시고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렇고 이렇고 이게 이런 뜻이었는데 제가 아마 그런 의미까지도 설명을 못 드렸다면 기술이 없었네요. 방송하는 기술이 없었네요. 하면 또 금방 아니라고 또 뒤로 물러나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분.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보다 훨씬 많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비율의 분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오늘의 미국 시간을 찾아서 여러 형태에서 들어주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마 엄마네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1시간 반 내내 마음 잠재의식에는 제가 그 멍크 디베이스를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땡스기빙 데이에 진하게 느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립니다. 느꼈노라 이 말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좀 그 어투가 밉죠?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방송 나가는 때도 있으니까 뭐 완전하게 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잠시 뒤에 어찌 보면 뭐 딱딱할 수도 있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정치 뉴스인데 여기서 또 인간관계라든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흡이라든가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월 달에 마담 스피커를 미국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되는데 뭐 민주당에서 열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 일을 하셨었고 최근에는 공화당이었지만요. 폴 라이온 물러나는 폴 라이온 그 전에 이제 존 베이너 그랬지만 전에 2008년도에 당선돼서 오래 하셨고 하니까 물러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마담 스피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위원 샌프란시스코 그쪽이 지역구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노련한 거죠. 노련하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대부분이 남자예요. 낸시 펠로시 여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의 여자 정치인들을 공격을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자 정치인들은 남자 정치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인가요? 낸시 펠로시 하원위원장. 저는 스컬트 입은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아주 옷 맵시도 좋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끝까지 아주 정말 젊고 이런 당 내부에 신참도 있을 테고 정치인들이 물러나십시오 한다고 해서 건방지게 이렇게 안 하고 그 반란 세력을요. 다 전화도 하고 만나고 불만을 품은 세력들을 이렇게 해서 품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낸시 펠로시에 반대하는 반대표도 도전자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은 쉽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왜 낸시 펠로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거 하면 아버지가 볼티모 시장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꿀과 식초의 접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주 정치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게 있어서 하원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돈 잘 모으고 또 일은 효율적으로 해서 헬스케어를 끊임없이 해서 성공시켰고 공화당이 거의 70번 반대하려고 어떻게 상정해보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글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아주 특별한 대통령과 대적할 만한 사람 아니면 다룰 만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오늘도 사실은 미국의 진보적인 매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탑뉴스까지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어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이게 뭐 npr 방송도 앵커가 다른 사람과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역대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는가 당연히 없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뭐냐면요. 어제 이제 군인들과 쭉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Thanksgiving Day니까 감사한 게 무엇이냐 대통령은 무엇에 감사하느냐 했더니 대통령이의 답변이 나는 대단한 가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나라를 내가 정말로 대단한 그 전과 차이를 만든 것을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tremendous difference를 만든 것을 그리고 이 나라가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tremendous 하게 강해진 것 사람들이 아주 믿기 어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 지도자들이 나에게 2년 전보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미국이 강해졌냐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그 성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를 해서 과거의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의 특징이니까 어쩔 수 없죠. 보통 과거의 대통령들은 뭐 그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같은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허를 찌르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 낸시 펠로시 정도는 노련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오고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교회 지역에서 많이 승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 카운티에서조차 이제 공화당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선거까지는 봐야지 좀 안정스러울 게 아닐까. 그 사이에도 공화당이 정책을 바꾸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은 물론 이민자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이민자들의 생각과 지금의 공화당의 여러 가지 이민이라든가 헬스케어에 대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조절이 된다면 그 부분은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영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개표를 하면 할수록 그 길 그 세스네로스에게 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현재 약 6천 표 뒤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승복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렌지 카운티를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잡지 애틀란틱에서도 비상사태다. 특히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선거 전에 보라고바마 대통령이 와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뭐 캘리포니아주 뭐 길드 세스네로스인가요 영킴 후보랑 같이 겨뤘던 뿐만이 아니라 뭐 미미 월터스 또 뭐 49지고 뭐 48지고 전부 전부 공화당 현역 의원을 에드로이스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물리치고 민주당 그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지구에 조시 하울더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과 다 캘리포니아에 왔었을 때 함께 사진을 찍었고 또 TJ 카욱스 같은 경우는 21지구던가요. 여기가 지금 공화당이 이겼다 했는데 데이빗 발라도가 이겼다고 했는데 TJ 카욱스가 어제까지는 보니까 다시 나온 거 보니까 500표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에 배당된 53개 석 가운데서 8석만 공화당 석이 아니라 7석으로 한 석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880년대 이후 공화당으로서는 최악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5분의 1 100%에서 5분의 1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연방 하원 의원이 지금은 뭐 그럼 15%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이후 또 워러게이트 사건 그 이후 클린턴일 때 오바마일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리바운드를 다시 공화당이 한 적도 있고 민주당이 리바운드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핏 윌슨이라는 공화당 주지사가 주민발의안 187을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서류미비자 자녀면은 공립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당 재선이 됐죠.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주민발의안 187이. 187이 그때부터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민주당으로 확 돌아서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전부 8석이 민주당석이 되기는 됐는데 그렇다고 공화당이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이 이제 처음이니까 굉장히 벌써 뭔가를 2년 뒤에 선거를 어떻게 하는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인종차별 하는 거니까요. 소수인종으로서 볼 때는 인종차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말 같은 것은 영킴 후보도 돕지 않았죠. 영킴 후보에게도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했었던 모든 대나 로라 버커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떨어진 현직 의원들이 전부 은퇴한 의원 빼놓고요. 에드로이스하고 데리라이사 빼놓고 미미 월터스라든가 대나 로라 버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5명이 전부 헬스케어에 대해서 폐지해야지 된다고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한도 한 사람만 빼놓고 대통령의 세금 감면한을 다 지지한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대통령의 세금 감면한이 부자를 위해서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고 미국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서쪽이요. 에리조나 아니면 콜로라도 또 뉴멕시코 유타도 그렇죠. 유타도 지금 민주당이니까요. 상원의원 같은 경우. 미아 러브 자리를 뺏었잖아요. 텍사스도 그렇고 좀 다시 쉐이핑을 한다고 할까요. 위 쉐이핑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또 민주당이지만 2년 뒤는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민주당까지를 껴안으면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앞으로 2년 동안 아니면 그대로 본인의 지지 기반만을 위해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몽크 디베이트에서도 얘기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나 여러 지역의 공화당 민주당 지형이 바뀌고 공화당 민주당 지형이 바뀐다는 것은요.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관심 없어도 좋습니다.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세계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테고요. 잠시 뒤에 그 부분과 아마존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분명합니다. 현재까지는.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부자 회사가 됐으면 좀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마존의 제프 베이주오스 워싱턴포스트까지 사들인 사주에게 지금 하는 얘기고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보면은 왜 정치가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생활에 미치고 그리고 이번에 이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철폐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규제 철폐가 어찌 보면 잠시 그 규제 철폐에 해당되는 분들이 돈을 조금 더 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돈 세다가 돈독으로 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돈도 못 벌면서 숨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케이스를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블랙 브라이데이 쇼핑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시차가 있으니까 이미 뭐 저물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아마존의 웨어하우스 스토어에서의 쇼핑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쇼핑이 더 활발해지는 시기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늘 그래왔지만 유럽에서요. 이태리 이 내용은 미국 언론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영국의 모든 언론들까지도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태리 어디어디인가요. 스페인 영국에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부에서 이 시위대를 지지하기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비인간적으로 뭐 할당량 너 해라 하고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전기 충격을 받고 탈진한다던가 뼈가 부러지는 사람 임신한 여성에게도 의자 없이 10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게 한다던가 가슴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 너무 비인간적으로 아마존의 웨어하우스에서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30년이 아니라 아마존 창고에 앰뷸런스가 600번 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하다. 요즘 저는 제일 좀 비겁하고 나빠 보이는 죄질이 나빠 보이는 그런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불리해지면 그거 페이크 뉴스다. 심플리 롱이다. 잘못됐다. 가짜다. 우리 아마존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존의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 각 나라에서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개선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언어로. 워싱턴포스트도 기자들이 웨어하우스에 그런 실태 같은 것을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자가 사주니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과 워싱턴포스트 공동 사주니까 그 기자 해고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게 미국이고 또 그 미국인 게 꼭 양심적으로만 그래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부당해고다 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쪼다라고 안 하겠어요. 그랬다. 그런 것만 해도 나쁜데 그런 것을 또 보도한다고 기자를 해고해 제프 베조스 쪼다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아직 미국에서 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었던 또 많은 분들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규제가 없어져서 나 뭐 장사한다던가 돈 버는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같은 규제 철폐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이미 고통에 받게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보고서는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발표도 안 하는데 법적 소송이 들어간다던가 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인간이 대가를 치른다는 건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돼서 경제가 얼마나 이득이고 정부 비용도 줄어들고 한다 하는데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빚도 지고 죽음에도 이르게 되고 인간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캘리포니아는 또 주정부가 있어서 좀 다르지만 전기회사 같은 데가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을 막 떼서 또 만들 수 있게 하고 하니까 공기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의료비용이 드는데 의료보조는 또 없애버리고 대학교에서도 어떠한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할 때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는 하도록 하고 뭔가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니까 학생들이 융자 빚을 훨씬 많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국에서 한 해 이런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1,400명 이상이 숨질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것도 아니에요. 소송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것을 시행할 때 예전 같으면 만약에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 어떤 게 득이고 해가 될까라는 보고서를 미리 내게 했는데 이번 행정부는 그런 게 없답니다. 해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디보스 장관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국토안보부도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안전 프로그램 접속을 좀 못하게 하고 하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그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리고 임산부도 힘들고 하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이게 이제 더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한다는 얘기들을 쭉 전문가의 말을 실어서 하는데 규제 철폐가 경제에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다 하는 말은 정말 허와 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소비자와 소비자의 건강에도 나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피츠버그의 소아과 의사가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해서 정부가 룰을 무조건 없앤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환경청 같은 경우도 무슨 환경 규제 같은 것을 약화하면 공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게 되고 생산력 줄어들고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게 되고 호흡기 질환 걸려서 이런 일들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부분을 전해드릴까요 시간 계산하느라고 그랬어요. 네 21일부터인가요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드로지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팍스 뉴스에서 사진도 그런 사진을 찍고요. 인도에 접근할 수 없는 인도 정부에서 그 섬은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족이 센티넬리즈라는 부족인데 이곳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그 부족이 병에 대한 면역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숨질 수도 있답니다. 왜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디안을 어떻게 정말 힘들게 했는가 그런 때도 병균 살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한 선교사가 간 거죠. 이 선교사가 가서 결국은 활에 맞아서 숨졌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갔는데 성경책에 활에 맞아서 워러프루프 성경책에 맞아서 그랬고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드로지 리포트와 팍스 뉴스 같은 경우는 마치 그쪽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야만인인 것처럼 활로 미국인을 쏴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뒤에 다른 언론들이 그건 아니고 이 선교사가 불법으로 그 섬에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배로 그 해안에 접근할 수 있게 데려다줬고 해서 인도 정부가 그들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 가족은 이 사람에 관한 숨진 것에 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이제 그 사랑으로 끝내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의 보도 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아직까지 휴일이시죠. 강혜신이었습니다.